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 교리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게 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와 함께 오늘 우리들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구원받은 자의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웁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세 번에 걸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6절, 8절, 10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룩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병에도 걸리고 너무나도 쉽게 생명이 끝이 나는 어떻게 보면 허무할 정도로 인생이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긴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된 또 여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연약한 우리들이 창조자와 단절된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뜻을 알고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연약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스스로 헤쳐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약대로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전반적으로 침투에 들어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연약한 상태도 아니고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지만 악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 그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처럼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되어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자격이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죄 있을 때에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서서히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했던 사울, 바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정말 그렇게 거부했던 이방인들 자신이 그렇게 경멸했던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을 향해서 기꺼이 몸을 내어 던지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랑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찾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십자가의 이 사랑 때문에 변화된 우리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재헌신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부활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미 연약함 가운데에 죄인되었을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는 저희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원수되었을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 증인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찾아가 이 죄의 문화로부터 단절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와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도 원수된 상태로 혹시 진행되어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사랑의 십자가만이 모든 해결과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 삶의 축복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미 받은 구원과 또 계속해서 받게 될 구원의 완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북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삶 가운데 지쳐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했던 우리 죄인되었던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은 그 시간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들 또 다시 붙들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다시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죄인되었던 자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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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